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고요. 지난밤 미국 증시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제가 매일 오전 장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시장이 어제와는 좀 다르게 변동성을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이 지난 밤에 다 부각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요. 미국 10년 분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4.9% 넘어서면서 2017년도 이후에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성장주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기술주들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게다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확산 조짐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이란이 유가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이슬람 국가들한테 이스라엘의 석유를 팔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이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또 다시 한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만약에 당장은 크게 급등을 하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전 고점을 넘어선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이란이 앞으로 전쟁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또 만약에 이 호르몬주의 해업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호르몬주의 해업을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한다거나 한다면 또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 압력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이번에 이 하락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관외 낙폭 종목들을 잘 편입을 한다면 그래도 좀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이 기대수익 자체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편입을 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은 리브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차 목표가 도달한 덕산 하이메탈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론 쪽 관련해가지고 자회사 이슈로 오늘 이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밤의 시간에서도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의 본업 자체가 반도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지난 밤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이런 목표 주가 하향 소식도 있었고요. 뭐 실제로 이제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이런 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른 이런 드론 관련된 종목들하고의 시가 대비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당연히 1차 목표가에서 스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방송 시간이 사실 이제 12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전장에 분명히 저 같았으면은 말씀은 좀 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소통하는 채널들이 없어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퓨런티어입니다.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최근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상당히 확대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 초반에는 이렇게 낙폭을 좀 키우기도 했었지만 지금 보압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시가 대비해서는 이제 양봉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센싱카메라의 시장 성장 그리고 이제 방향성과 성장 속도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과 이 뷰잉카메라 쪽에서 이제 센싱카메라의 전환 과정에서 동사가 이 장비가 수요가 이제 앞으로 급증의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시장이 상당히 급락장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매도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어제도 리뷰를 좀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아직까지 한 번 정도는 좀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의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가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선은 2차 목표가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고요. 세 번째 리뷰할 종목 한번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는 현재 보여주시면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저만 나왔죠. 퓨런티어는 우선은 지금 현재 12% 정도의 수익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외의 종목들 뭐 덕산하이메탈은 이제 1차 목표가 아까 도달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익권에 좀 들어갔다가 자 오늘 이 전반적인 이 시장 투심이 악화나 전반적인 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되면서 조정에 좀 깊게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 뭐 손절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 종목만큼은 약간은 손절을 좀 넓게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최근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눌렸을 때 너무 터치하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 더 눌렸다가 올라가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격 본격성은 클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투심이 개선이 된다면은 한 번 정도에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대중국 수출 통제에 관련해가지고 뭐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또 관련된 수의지로서 사실 넥스트칩도 연계는 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좀 부각이 받았던 이슈도 있는 만큼 뭐 피델릭스나 칩셀미디어, 넥스트칩, 서플러스 글로벌과 같은 그런 대중국 수출 통제 쪽 관련된 규제 쪽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또 혹시나 부각받을 수 있을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계속해서 손절과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보유할 거고요. ST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드렸던 익절 가격이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 이제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서 이제 익절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익절 가격이 2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절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한 2% 정도 수익에서 포트에서 편출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지금 STI 같은 경우에는 우선 포트에서 좀 편출됐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목표주가 하향 소식과 금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좀 낙폭을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단계적으로 좀 늘릴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것들은 엉덩이를 조금 무겁게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업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방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구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제 편집을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하락변동성이 적을 수 있는 종목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었고 실제로 오늘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도달하는지 여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오늘부터 제가 알기로 제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룰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리뷰 다 끝났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가대낙폭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송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5,060원이고요. 종목명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 면세 환급을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해줘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단체 관광 재개 관련된 종목들의 고점 대비 눌림이 사실 좀 급격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 사후 면세 쪽 관련해서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틀 전에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정도의 과대낙폭된 상황이라면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잘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냐면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9%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해하는 수치가 나와서 사실 어제 증시가 이런 기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낙폭을 조금 더는 키울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아직까지 중국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도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9%로 올해 한 5%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이런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들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발 호재 이슈로 나름대로 좀 버텨주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게다가 이제 이 단체 관광 쪽 관련해가지고 또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좋지 못하면 해외여행을 못 가겠죠. 그런데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실업률도 조금씩 예상치보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런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결국에 해외 관광객 유입이 많이 대면 될수록 이 동사의 직접적인 수요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 내용을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 자리에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대폭 상향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에 한번 장태양봉이 나왔었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좀 물렸던 투자자들에 대한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 물량 등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투심이 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눌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손절 짧게 잡을 수 있는 종목 결국에는 지금 하단에 한 121선 정도가 있거든요. 121선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 이 동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결국엔 외국인들이 돈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런 부가가치세나 아니면 개별 소비세 등을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면세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사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고요. 사후 면세 쪽 대응하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관련돼가지고는 제일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택스 리펀이라는 거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전 면세점이 아닌 사후 면세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가가지고 구매했던 물품들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거를 대신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가 시장이 그동안 반응이 좀 나오다가 오늘 좀 이렇게 조정세가 나오는 흐름들인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일단은 지금 자리는 충분히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도 사실은 차후에 봤을 때는 손실을 보지 않을 어떤 흐름들인 것 같아요. 더구나 오늘 같은 경우가 봤을 때 중국 관련된 소비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그동안 김태현 매니저도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 아마 장이 돌아섰을 때 그동안 못했던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을지 즉 주도주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금 뷰 자체를 짧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은 선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없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난 밤에는 테슬라의 실적도 어닝시커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2차 전지나 전기차나 모든 반도체나 대부분의 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를 한다면 최근에 경제 지표가 나름대로 예상식보다 좋게 나온 중국 쪽에 그래도 조금은 무게가를 좀 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CNC 인터내셔널은 어제 편입을 하셔가지고 또 좋은 의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던 게 사실 미국발 이슈도 좀 있거든요. 화장품 쪽이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살아있는 거 중국 소비 쪽에서는 화장품 쪽이 저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목표가 5,7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오늘부터 이 종목은 제시해도 된다라고 이번에는 알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6,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